안녕하세요 정철입니다 정철의 야고버서 영어로 통독 암송 45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2권 45가이고요 말씀은 제임스 2.24 야고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이 12월 31일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신나게 홍보하도록 하죠 구호 외치기 준비 시작 성명 중반 영어로 통과 자 지난 시간에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충족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은 그에게로 돌려졌습니다 뭐라고? as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고 돌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이어집니다 자 볼까요? you see that 앞에서 한번 나왔죠? 아시겠지요? 여기 see는 본다가 아니라 아시겠지요? you see that 당신네들은 아시겠죠 that 이하를 아시겠죠 a person is considered righteous 한 사람은 사람은 is considered righteous 생각되어집니다 간주됩니다 생각되어집니다 생각되어집니다 여겨집니다 이게 consider죠 한 사람은 여겨집니다 뭐라고? righteous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한 사람이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거 아시겠지요? 뭐에 의해서 의롭다고 하는가 하면 by what they do 무엇에 의해서 by what they do 그들이 하는 일에 의해서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거 아시겠지요? 하는 일에 의해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지 and not by faith alone face alone not by faith가 아니라 alone이 붙었어요 믿음만 가지고 righteous하다고 여겨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만 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문장 쉽죠? you see that 아시겠죠? 여기 see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본다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깨닫겠지요 이제 아시겠지요 you see that a person is considered righteous 한 사람은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by what they do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겨진다고 and not by faith alone 믿음만 가지고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본문에 a person is considered righteous by what they do 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앞에는 a person이고 뒤에는 이제 데이가 받게 되는데 아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그 평등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거 있지 그거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랑 좀 연관되는 부분인 건가요? 그거야 바로 이거 문법 기존 문법으로 보면은 a person이라고 했으니까 by what 그 다음에 단수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단수로 받아야 되는데 왜 데이로 복수로 받았냐 이거지요 질문이 이게 그 NIB도 말이에요 1984년에 나온 판을 보면은 by 뭐라고 돼 있을 것 같아 84년 판에는 by what he does 라고 돼 있어요 단수지 그죠? a person is considered righteous by what he does 84년 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2011년 판이거든 최신 판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a person이라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왜 히로 받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세계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왜 히로 받습니까? 왜 여자는 빼놓고 왜 남자로 받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what they do 하자 이렇게 돼서 고쳐진 거예요 이게 이게 해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런 전세계적으로 남녀평등 이것이 강화가 되면서 옛날에 단수로 나가면 단수로 받는다는 문법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 그런 거 고집하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이렇게 a person하고 시작해도 데이로 받아요 데이는 남자 여자 전부 포함해서 데이잖아 그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관심이 있는 사람은 1984년판 집집마다 있는 한영성경이 아마 대부분 84년판일걸 84년판에 이걸 열어보세요 그러면 by what he does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나는 옛날 거로 할 거야 뭐 고집하면 그대로 하시고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남녀평등 남녀평등 남녀평등의 그 사상 이 성경책에도 그렇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그러대 아니 성경은 결정없다 그러고 한자도 한획도 고칠 수 없는 이라 그랬는데 왜 막 고칩니까 그거는 성경 원문 얘기고 번역이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잖아 그죠? 우리나라 번역판도 옛날에 예수 가라사대 뭐 이렇게 나오던 성경 옛날에 나 어렸을 때는 성경책이 다 그랬거든 예수께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은 가라사대라는 게 없잖아 말씀하시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해서 시대에 따라서 말말로 번역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신약은 헬라어로 써있는 거 원래는 옛날 옛날에는 아람어로 써있는 거를 헬라어로 고쳤다 그래요 헬라 시대에 헬라어로 된 사본이 많이 발견이 되자 그거를 영어로 킹 제임스 때 영어로 옮겼는데 킹 제임스 때의 말투가 많이 배어있는 것이 킹 제임스 보리전지 옛날에 킹 KJV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나왔고 KJV로 킹 제임스 버전 이것도 보면 영어로 치면 우리나라로 가라사대라고 나온 식으로 그렇게 나와요 동사마다 TH 붙이고 못 읽어 그런데도 미국의 아주 시골에 가면 그 성경을 그대로 읽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권위있다 그래갖고 있는데 요새 뭐 요새는 전부 현대어로 번역된 걸 읽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You see that 당신은 아시겠지요 당신 네들은 아시겠지 A person is considered righteous 한 사람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 By what they do 그들이 하는 일에 의해서 그래서 그래서 A person 무작위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중에 한 사람을 주어로 해서 했는데 받을 때는 데이라고 통째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And not by faith alone 믿음만 가지고 righteous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페이스에 alone이 있으니 망장이지 alone이 없으면 문장이 이상하죠 믿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행위에서 의해서 됩니다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고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케이 한 번 더 You see that You see that You see that You see that 아직 아시겠지요 A person is considered righteous 한 사람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By what they do 그들이 행한 일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And not by faith alone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볼까요 You see that a person is considered righteous by what they do and not by faith alone 한 번 더 You see that a person is considered righteous by what they do and not by faith alone You see that a person is considered righteous by what they do and not by faith alone And not by faith alone Shadowing You see that a person is considered righteous by what they do and not by faith alone 한 번 더 You see that a person is considered righteous by what they do and not by faith alone 자 좋죠 까먹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누르시고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닌 상태로 듣고 계신 분은 구독을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를 눌러서 동네방네 이 내용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이팅 끝까지 꼼꼼하게 하시고 빼먹지 말고 꼭 하세요 그 다음에 약 10분간 반복랑송을 통해서 보지 않고도 유창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도록 하죠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what good is it my brothers and sisters if someone claims to have faith but has no deeds can such faith save them suppose a brother or a sister is without clothes and daily food if one of you says to them go in peace keep warm and well fed but does nothing about their physical needs what good is it in the same way faith by itself if it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is dead but someone will say you have faith I have deeds show me your faith without deeds and I will show you my faith by my deeds you believe that there is one God good even the demons believe that and shudder you foolish person do you want evidence that faith without deeds is useless was not our father Abraham considered righteous for what he did when he offered his son Isaac on the altar you see that his faith and his actions were working together and his faith was made complete by what he did and the scripture was fulfilled that says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and he was called God's friend you see that a person is considered righteous by what they do and not by faith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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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